우리가 항상 당뇨 치료에서 중요한 것을 생활습관, 특히 식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자신도 모르면서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군것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임상 실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한 가지를 이야기해 드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LA에 한인타운으로 4년 전에 오기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일을 하다가 그전에는 아리조나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대부분이 백인들과 히스패닉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반면에 99.9%가 지금 한국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분들에 대한 자체적인 풍습 아니면 특이사항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 중에 가장 흔한 게 먹는 거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집착도 미국인들보다 좀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것을 먹을 때 거기에 대한 관점이 약간 미국 사람들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의 환자들의 차이는 제가 유태인이나 백인들을 볼 때 그분들이 75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 저를 보러 오면 오셔서 말씀하는 것들 중에 요즘은 내가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 제가 그러면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데요. 왜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면 특정한 질병이 있어서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 말고 이제 피곤하다고 말을 시작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요즘은 집에서만 가만히 있고 빵만 몸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고 해서 운동을 너무 안 하고 그래가지고 피곤해진다. 이런 식으로 말이 끝나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10명이면 10명 다 피곤하다고 해서 왜 피곤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지금 말하는 질병 때문에 피곤한 거 말고요. 그러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 요즘 뭐 너무 이렇게 허하게 먹어서 그렇거나 뭐가 부족해서 자기가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결과적으로 물 먹는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여기 LA 그리고 많은 애청자분들이 있으신 한국에서 실제로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피곤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00명이면 100명 다 영양실조로 피곤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거의 장담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10명 중에 3명, 4명은 과다 복용으로 인한 피곤증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우리가 식곤증이라고 하는 거는 식사를 해서 먹고 피곤한 거잖아요. 근데 굶어서 단식 피곤증은 없어요. 단식을 하면 피곤해지지 않아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단식을 하면 한 16시간, 17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배고픔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가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차이점이 왜 나왔냐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 분들, 특히 백인분들이 70대 되신 분들은 자기들이 30대 때 미국은 현재 미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가 20대, 30대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실조로 피곤하다 질병이 생긴다는 것보다 과다 복용을 해서 운동을 안 해서 비용이 생긴다는 것을 인지를 하기로 했는데 한국 분들은 40대 중반 이상이 된 사람들은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대부분 일을 하더라도 보상을 먹는 걸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그렇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걸려도 뭐가 부족해서 내가 병이 걸렸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70년대 세상이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못 먹어서 병 걸린 사람들은 거의 없죠. 다 비만, 식사, 과다 복용으로 병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반 컨셉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고요. 또 더 나아가서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시는 분들이 캔디를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드세요. 그러면서 당 떨어질까 봐 드신대요.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 우리가 3개월 당화혈세스 제법은 다 높아요. 왜냐? 자신은 혈당이 떨어진다고 느끼는데 그게 실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강맙관념, 피곤하면 혈당이 떨어진다 생각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제보면 실제로 저혈당에 빠진 분들이 극히 듭니다. 한국 문화, 좋은 문화, 나눠먹는 문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도 저희 병원에 굉장히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시고 그러는데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갖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뭐라고 하죠? 당뇨 이런 거를 사러 왜 가셨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당 떨어질까 봐 나도 먹고 이래요. 그러면 나한테 혼나는데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보니까 캔디 진짜 많아요. 저희들 런치룸에 가니까 캔디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왜 캔디가 이렇게 많이 어디서 들어오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환자분들이 오다가 아 일하는 사람들한테 아 이런 거 한번 먹어봐 이러면서 나눠주시는데 자 이런 거 딱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아 이거는 홍삼이니까 괜찮아. 자 저도 인삼을 먹었고 그래서 인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도 있긴 하지만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인삼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여기에는 문제가 뭐냐면 캔디가 되다 보니까 홍삼은 여기에 찜펑찜펑 수염 쳐가지고 지나가는데 홍삼의 양이고 굉장히 적은 양이고 대부분이 설탕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1회 함량이 열량이 45칼로리예요. 5개만 먹으면 45칼로리니까 200칼로리가 넘잖아요. 그 굉장히 그러면 5개 금방 먹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루 종일 몇 개 씹어 드시면 한 끼를 엑스타로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설탕 덩어리를 먹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인삼이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혹시라도 LA에서 이거 파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파시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서 꼭 그 제품이 아니라 이런 캔디나 우리가 홍삼 캔디 무슨 인삼 캔디 무슨 캔디 아무리 좋은 말 있어도 캔디라는 게 더 크죠. 설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다 알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입이 마르고 그러니까 캔디를 먹으면 침이 나오고 그래서 입이 마른 거를 방지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점은 있으나 그거는 굉장히 작은 좋은 점이고 너무 큰 문제 당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대부분 캔디를 드시지 말고 입이 마르다면 물을 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런 캔디 많이 갖고 오시는 분들은 상습범이에요. 캔디 너무 많이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하나씩 주둬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범을 만드셨는데 뭐 하여튼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은 좀 더 조심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아무 생각 없이 먹는 한두 개가 쌓여가지고 이게 하루에 칼로리 400칼로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특이점이 뭐냐면 아 나는 하루에 두 끼 밖에 안 먹는데요. 그러면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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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것질 하면서 총 800칼로리를 먹었는데도 그 생각은 못 하시고 밥 두 끼 먹은 것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식사를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자기 배를 쳐다보면 돼요. 배가 뚱뚱하게 나와 있다. 그러면 내가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나는 두 끼밖에 안 먹고 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뭐였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만에서 특히 복부 비만이 심혈관계 질환, 뇌졸증 이런 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복부 비만이 굉장히 센스티브 하셔야 돼요. 자 오늘도 말이 기다리셨는데 결론은 이런 사탕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당이 떨어졌다고 하면 실제로 당이 떨어졌는지 재보시고 그래서 실제로 떨어졌다면 캔디를 그때는 먹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캔디를 들고 다니면서 드실 게 아니라 약을 줄여야겠죠. 약을 줄여서 절당 빠지는 거를 방지를 해야지 약은 세게 먹어가지고 절당 빠뜨려 놓고 캔디로 올려놓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절당이 빠졌으면 약을 줄여서 그런 일이 없게 보완을 하시는 그런 좀 즐기로운 치료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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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